여기에 우리 강화에 관한 연호남 콘서트 파플릿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는 우리 강화 선생님의 업적과 그리고 연구에 대해서 다 나와 있으니까 한 번 좀 읽어보시면서 노래도 의미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다 꺾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맞습니까? 박수 한결 되어주셔야죠. 자 그럼 제2호 공연으로 우리 부산 진양의 빅밴더 여러분들의 공연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강황의 노래가 아마 만들어졌다고 해서 저도 들었거든요. 너무 좋아서 저도 이 노래를 꼭 배워서 많은 분들에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강황의 노래 준비되셨죠? 네 이 부분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부산 진양의 빅밴더의 강황의 노래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이 부분은 조합입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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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한 선생님의 무선들이 영수해 주시는 이 강한의 노래가 정말 우리 강한 선생님께서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. 참 멋진 노래고